배우 겸 감독인 하정우가 화가로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6일부터 트레이스라는 타이틀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하정우가 지난 2012년 영화 베를린 촬영할 당시 현지에 머물며 받은 영감을 투영시킨 작품들로 구성됐는데요. 더불어 하와이 원주민과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하정우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인전을 열며 화가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서울 용산의 표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